저처럼 잃을 게 없는 부류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. 길 한번 제대로 터보라고. 금전적으로 생각하지. 진짜꾼들은 메시지를 만들어내죠. 회장이 고속된 상황에서 기업 PR 광고를 한다고? 빌링은 300억. 빌링 300억. 일주일 드리겠습니다. 그것도 최대한 빨리. 왕 회장이 직접 오도 내린 건이다. 해결하면 노 눈물 사이즈가 달라진다. 뭔가 놓친 게 있으니까 이 모양이 꼬이잖아. 저거는 성격이 들어온 게 아니라 완전 미친 거잖아. 고아인하고 쉬운 건 안 어울리지. 알려줘야지. 내가 왜 필요한지.